한영 선생님 없는 시간도 내서 가야지 아빠 좀 늦었지? 깜빡했어 10년 전 그때 솔직했어야 했다 사람도 찾아줘야? 무책임한 인간한테 나 버린 사람 너희 아빠 안 못됐어 그 정도면 좋은 아빠야 좋은 아빠 웃기시네 웃기시네 남상아 남상아 아버님은 언제 오신다니? 어머님하고는 아예 연락이 안 되는 거니? 남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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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말 있으니까 전화해줘. 여보세요? 어, 딸. 잘 있지? 반영 선생님? 없는 시간도 내서 가야지. 어, 그래, 그래. 어, 그래. 아... 기사님, 기사님. 빨리 좀 가주세요. 빨리, 빨리. 예? 예, 예, 예.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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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많이 바쁘신가 보네.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잡아! 잡아! 아, 미안. 미안. 아빠가 좀 늦었지? 깜빡했어, 어? 미안해. 괜찮아. 아, 잡아! 아, 미안. 아, 미안. 아빠가 좀 늦었지? 아, 깜빡했어. 어? 나는 이제 후회하지 않아. 내가 바라던 모습이 아니더라도. 어? 뭐든 돌아가네. 와! 낙상! 오신 말쟁이! 와, 낙상! 멍쟁이! 십년 전. 그때 솔직했어야 했다. 괜찮지 않다고. 너무 창피하다고. 너무 화가 난다고. 괜찮아. 가자. 미안해. 지혁구는 안 났다. 네가 나가봐라. 들어오세요. 너무 맛있어요. 많이 먹어. 덕분기 너. 왜 이렇게 늦었어. 주혁 씨. 앉혀. 많이 많이 싸운 거야. 시카페이스만 챙겨봐도 되는데. 뭐 이것까지 구워져왔어요. 구웠을 텐데. 장아 이거 이거. 저거 먹어봐. 내가 먹을게. 어. 왜 이렇게 먹어. 아. 어때?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고마워. 근데 표정은 하나도 안 맛있는 것 같다. 아하. 뭐. 아.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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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늦게 다녀? 저 새끼 눈깔 봐라, 애비 보고 인사도 안 하냐고. 저 새끼 눈깔 봐라, 애비 보고 인사도 안 하냐고.